눈치 보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고 정세종이 부릅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너랑 나랑 밥 먹으러 갑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니꺼 내가 내고 내꺼 니가 냅시다 사람아 사람아 돌앉은 사람아 미운 건 누구이며 고운 건 누구인가 사람아 사람아 울고 있는 사람아 떠난 건 누구이며 남은 건 누구인가 그러면 달려가는 것이 되고 기대면 생존한 일이 돼요 사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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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왕에 만났으니 처음으로 삽시다 아 아 아 아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너랑 나랑 밥 먹으러 갑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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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아 사람아 울고 있는 사람아 떠난 건 누구이며 남은 건 누구인가 흐르면 달려가는 곳이 되고 기대면 선종한 님이 돼요 사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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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왕에 만났으니 정보로 섭시다